정답 정답 자, 이뻐. 네, 찾아야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은 머리 띄고 160kg 짜리입니다. 실제로 머리 붙이면 거의 한 200kg 정도 입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스페인의 충향을 하잖아요. 잠수부가 들어갑니다. 잠수부가 들어갑니다. 참치가 위 앞에 헤엄치고 있어요. 그중에 지나가다 머리에 총을 쏘는 건데 그냥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좋은 거고 컨디션 크면 좀 큰 게 잡히겠죠. 그런 식으로 잡히는 겁니다. 이렇게 랜덤방에 들어옵니다. 참치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껍데기 쪽 부분에 시커멓게 묻어나옵니다. 도마 자체가 시커멓게 되다 보니까 식지 않으면 참치가 더러워져요. 검은 게 착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. 고맙습니다. 앞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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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는데 자 나무 4명 들고 더블렛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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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로 raise configurations 더블렛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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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렛 더블렛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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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렛브 더블렛드 이게 납치겠다. 쓰레기통도 준비해줘 쓰레기통도 준비해주세요 생크림도 소리 감자로 제거 생크림 삶아 zwei 쌀기 생크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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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고! 됐. 탑. 칼을 끼우고 끼워주시고 들고 내려봐 위치로 선수들 위치로 이쪽이 상무 그쪽은 좀 더 갈까요? 됐어요? 자 손 조심하시고 자 돌립니다 둘 셋 돌린다 둘 다 둘 다 가자 족발 족발 마지막 족발 고추냉이anner 메인 칼 한번 닦아주세요 닦고 닦아줘요 그거는 살 아니야 살이야 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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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소시지 고춧가루 고춧가루 도와주세요 충분히 됐습니다 될 것 같아 잠깐만요 갑니다 자 가자 됐고 여기 됐고 됐고 좀 더 가야되나 자 됐고 자 휴입니다 하나 둘 셋 가자 자 자 됐고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갈비살 됐어요 다음 갈비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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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맛있다는 콱ов 그게 속살이 등살인데 아무래도 갈비 뼈쪽에 붙어 있는 살이 맛있어 약간 먹으니까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닭나마 치워먹을거 예 저도 안먹어나봐 일본가면 낙오질 아니라 껍데기 빼기 붙은살 이것만 따로 파는데도 있더라구요 마지막 뒤집어 주세요 한방에 도와주세요 됐고 이거 빼버리고 땅콩이 잘 어울려 치즈 히트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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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 ıl philosophical 고춧가루 소시지 하求 숨 Batman 지게 구춧가루 riich 루 그럼 봉사 바로 쇠 쇠 정용 한 번 더 와주세요 충분히 나왔으니까 됐다 됐나? 자 됐습니다. 준비 돌아갑니다. 준비하시고 돌리고 됐다. 뼈가 걸렸다고? 뭐가 걸렸어? 됐어 간다 너무 덜지 마세요. 홍보장님 갑니다. 간다 됐고 간다 자 빼겠습니다 자 빼겠습니다 자 올리고 치아이는 파지 마라 한 번 돌려주세요 살짝 좀 벌려주세요 살짝 좀 벌려주세요 됐습니다 벌려주세요 벌려주세요 들어갔나? 다 됐고 안 밀어줘요 들 필요 없습니다 갑니다 자 가 이제 납팍 깔고 있어요 자 납팍 가져오시고 배살 하나 가져간다며 로잉 하나 배쪽에 두면 들고 와서 뒤에 로잉 좀 내라 여기서 해주면 골드에 연락해보라고 갈비살 갈비살 담아서 서비스 손님들 부터 먹게더래요 갈비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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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매운소스 사과 치킨 양파 träum 그릇 고춧가루 고춧가루